진짜 선생님이 이렇게 말 잘하는 거 잘해버리면 돼 어 알았어 알았어 나 축하할까 오늘 레전드 레전드 크으으으 남순이 스타일이 좀 많이 바뀐 거 같아요 어우 보기 아주 좋네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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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하게 방송하고 예전보다 훨씬 낫다 진짜 한번 그 아 너 한번 당한 거 보고 아 오늘 내가 진짜 정신 차려야 되겠다 진짜 부담스러웠겠다 아유 정신 깍잡아야 돼 오늘 가방대전 시청자도 계속 잘 나오던데 그래 진짜 잘했네 제일 많았잖아 또 근데 가방대전이 퀄리티가 그렇게 높진 않는 거 같애 어? 아 잠깐 아잠 뒷멘트 있어 영보송 비의할게요 술 먹방이나 씨발 니가? 내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술 먹방이나 가방대전을 시청자가 또또또인데 아 근데 남순이 얘기는 그거지 다른 사람은 다 해도 괜찮다 너만은 안돼 아 그니까 별 볼지 않은 컨텐츠도 안하는 니가? 어 도박만 하던 니가? 어 아 그럼 저는 어 약간 어 남순이 맞잖아 야 우리 케이도 컨텐츠 많아요 차 크고 차 크고 가면 남보르 택시 아 또 차파리? 여자 집가면 친절한 케이씨 집에서 먹방하면 도구직당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네 여자파리나 차파리나 뭐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그렇지 맞지 어허응 아니 근데 감히 니가는 왜 그런 말이 나온 거야? 아 근데 요즘에 근데 남순이 컨텐츠는 진짜 열심히 하니까 근데 제가 투표해야죠 진짜 그냥 친자수가 먹방만 해도 만명 소통해도 오지않으면 이제 거의 근데 그건 아니잖아? 요즘 주잡기 논란이 있던데 그걸 나한테 팔면 안돼? 이제 필요없잖아 너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아이고 근데 왜 이렇게 채팅이 없어? 채팅이 왜 없는거야? 저는 방문화라고 생각해요 어? 아니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별 얘기 안했는데 크크크크 존나 올라오는 방이 더 이상하던데 에이 그래도 그건 이제 좀 뭔가 잘 통하는 방이지 별 재미없는 얘기인데 크크크크 존나 올라오는 방이 저는 더 이상하던데 자격지심있나보네 채팅창 잘 올라오는 방에 그런거 없습니다 저는 제 팬들이 제일 좋아요 채팅을 많이 치는 적게 치는 아니 그래서 써 안써? 안섭니다 형 제가 계산해봤거든요 팬들이랑 주잡기를 쓰면 현 시세로 해가지고 저는 한달에 3천씩 내야돼요 어 그러니까 너가 의심받는거야 하하하하 형 형 돈 때문에 저한테 저격지심 있어요? 아니 그건 아니지 돈 가지고 갑자기 왜 에이 그건 아니지 형 혹시 저랑 수저가 달라요? 에이 그건 아니지 어 형 지금 진지 빠시는거에요? 나름 잘 멀고 나름 만족하고 살아 하하하하 저는 형이 귀여워가지고 귀여워가지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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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형 진짜 주작기 안써요 아니 그치 아니 그니까 이제 네 안써요 아우 나 토 좀 하고 올게 하하하하 아 나 지혜형 털어진다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지금 처음 지금 처음 이혼한거에요 처음 아니 공돌이 출신이라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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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화장실 같다고 싶었어요 아 그래도 아니 근데 이게 누가 다 십장 출신인데 진짜 와 근데 이게 치킨탈과 맞나? 그거지 그래 토막집 하하하하 토막집 다 있나? 다 있는거죠? 아 시발 나 화장실 한번 갔다와도 오주만비싼거 어 갔다와놔 아 시발 지렁이래 지렁이래 아니 저기는 진짜야 저기는 진짜야 저기는 진짜야 아니 나 먼저 갈게 왜? 나 지금 쫄았어 아니 그니까 나는 종색하는게 아니거든 근데 항상 나는 종색 트레이닝도 씌어져있어 그니까 얘가 말을할때 사석해도 말을할때 말을할때 존나 웃긴거 아니면은 얘 정색 빨면서 얘기를 해 어 맞아 맞아 그니까 얘는 진지하게 말을하는건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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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 나빠서 하는게 아니라 그런게 있기는 한데 그래서 얘가 웃는 연습을 해야겠다 라는거를 나 진짜 웃는 연습을 어 합방할때 표정을 가지고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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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가지고 근데 이 피해구 오빠가 극과 극이 너무 심해서 그래 웃을때 확 완전 완전 귀여운 느낌이 있잖아 그래서 그런거 같아 난 웃어줘 응 응 잘 안웃어 응 나 원래 안웃어거든 그래서 그렇지 그러네 우리가 그냥 대충 웃으면 괜찮은데 오빠는 그냥 확 귀여워버리니까 그게 정색이죠 아 시바 또 시작된대 왜왜왜 쩝됐다 아 쩝됐다 코피 받았다 아니야 아니야 코피 안받았어 개념으로 두개 올라왔다 괜찮습니다 어 예 괜찮습니다 오늘은 좀 즐기죠 뭐 네 아 콩 아 아 조금 잘 먹자 못찍었네 여섯개 올라왔다고 괜찮습니다 네 오늘 즐기했습니다 내리시는 분들 내리지마세요 즐기했습니다 아 도현이는 저를 욕해주세요 여러분 저는 진짜 인간 안 보고 저 에어컨을 왜 껐지? 너무 도운데? 에어컨 저기 있잖아 얼굴 보면서 얘기하려고 하면 왜 입고 왔을까? 난 란제리인 줄 알았어 아니 아니 그런 게 있잖아 란제리 쇼 같은 게 있잖아 난 참아 이거 나시에요 나시 난 참아라 여러분 불안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원래 필천이잖아 이거 네 옷이에요 근데 몇 컵이세요? 나 그때 얘기했잖아 기억을 못해 시청자도 모르죠 네번째입니다 둘이 표정이 아니다라는 디스코 맞아? 예? 여자는 여기랑 여기가 중요한거야 여기랑 여기가 넓으면 그렇지 여자는 여러분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말인데 여기랑 여기랑 달라요 여기가 C D잖아 여기가 넓으면 여기는 B C일 수도 있어 여러분 여기가 여기가 좀 달라요 뭔지 알지 뭔지 알지 남자들은 C D의 F컵에 되게 집착하는데 여러분 여기랑 여기는 틀려요 네 젖 크다 그래 그만해 그만해 여러분 왜 저거 무시해요? 존나 상처보다 이거 원래 이래 장난이잖아 그만하라 이거지 65, 75, 60 이런거에 따라서 다르다 65가 제일 작은거지 존나 자사하게 65가 두 컵이 더 높아 75보다 어 컵스로만 그리고 여기서 아니 그럼 65D 만나봤어요? 저 만나봤죠 65D가 75B야 절대도 이 친구 이겼다 근데 여기서 MF일까지 65D면 만약에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와 네 대가를 바꿔 이렇게 나와 어 미안해 미안 어 만나갔어 아니 회신창이 여러분 왜 저 참으라고 하시는거 형님 형님 봐봐 65D라니까 모르잖아 왜 저를 참으라고 하시는거 65D고 말고 형님 뒤질 뻔 했습니다 저 그 만치길래 지금 다그린 했어 아 아 그냥 담배한테 피고 깔끔하네 아 내 스타일이다 아니 형 시아 옆에 있으니까 시아한테 뭔가 그래도 담배 냄새 어우 양치 대박사건 아니 아니 그냥 매로남이네 완전 매로남이네 화장실 좀 왔다 알겠다 아 진짜 화장실 좀 쓸 일 없어 너 아니 시발 아니 쓸 일 없어 어 영표 어 아 영표 나 진짜 영표였어 에이 에이 아니 이영표 2002년 유명했어 아 이영표 방금껏 좀 그랬다 방금껏 좀 그랬다 방금껏 좀 그랬다 오빠 개인 소장용 칫솔 치아를 갖고 다니시는거에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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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렇게 가글이 냄새가 여기껏 어 여기가 냄새가 양치한 냄새나요 아 그럼 그래? 어 아 제가 진짜 다 부어가지고 황수 냄새 전혀 안 나는데 가글이니를 그냥 들이 부었나? 아 누구 정도로 귀여운 줄 알아요? 누구? 포송이가 에이 왜 그 새끼만 나랑 아니 왜요 포송이 얼마나 귀여운 거야 다 포송이랑 나랑 왜 그 교를 해 가글이 냄새 어 어떻게 가글이 손톡이 비어있더라 이렇게 포송이 지금 황듭니다 어? 아 그래? 근데 좀 어떻게 통화해보니까 즐기는 마인드 같던데 에이 근데 걔 한 번 지금 그럴 때야 어 그렇지도 그럴 때지 저는 그냥 포송이가 자기한테 드릴은 여기 다 만나다 갔습니다 그랬어요 진짜 막 하루라도 다 만나다 갔습니다 다 만나다 갔습니다 군대 가야 되니까 아니 그럼 가린이가 어떻게 보면 방송 제일 오래 했으니까 아 오빠 솔직히 말해서 인접 저번에 얘기했잖아 저랑 가장 친한 동생이랑 아들 어? 약간 그렇게 얘기해서 아 뭐 둘이 사귀었어? 아니 그런거 아니고 그냥 오해를 푸는 자리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그냥 뭐 아니 그거 말고 요즘 이제 워낙에 나름 막 이렇게 연보한테 들이대는 약간 역핸들 많잖아 그냥 그런거에 대해서 선배 역핸으로서 좀 그래도 어떻게 생각하나 음 그냥 말해도 돼요 어 그럼 저는 진짜 뭐 인간계 이런거 안 보니 솔직히 인간적으로 근데 본인이 곧 군대를 가는데 아 시X 여자가 뭐 아니 아니 솔직히 말해서 맞잖아 오빠 그치 그거는 맞지 군대걸 남자 기다려줄 것도 아니면 지랄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누구들 아 정확하네 진짜 정확하네 어? 맞잖아 어? 맞잖아 맞잖아 정확한 소리 이게 어 아니 나 솔직히 나는 2년 못 기다려 2년 동안 시X 그거 아니잖아 오빠 그치 그건 맞지 그니까 나는 정말 기다릴 자신 있고 준비가 될 아니 닥쳐? 아 아니 좀 자신감 갖고 말해 거의 환절금이었어 지금 어 이게 아 근데 여러분들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진짜 뭐야 저 그냥 닥치고 있을까 죄송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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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렇잖아 오빠 진짜 말 잘했어 근데 뭘 어떻게 기다려 그치 그건 맞지 그니까 자기 말에 책임질 수 있는 여자만 들이댔으면 좋겠어요 그치 와 그치 그니까 자꾸 뭐 뭐 어떻게 연보님이 얼마나 유명한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뭐 억울을 끌어가지고 지랄평 하지 말고 자기 인생 자기 살아야지 그렇지 어 명언이야 명언이야 나 그댔어? 어? 근데 왜 도현이 왜 스스로 허벅지를 왜 꼬집어? 저요? 버릇이에요 설마 남의 거 꼬지는 거 봐 나 진짜 모르는데 진짜로 맞아? 아 버릇이야? 아니 뭐가 뜨끔해갖고 어? 다음 타자는 나였는데 어? 무슨 소리야 아 진짜 근데 오빠 여캠도 사실 뭐 가슴골 까고 춤추고 지랄평하지만 자기만의 그런 게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처럼 아무 엮이지 않고 내가 내 밖으로 챙기는 그치 맞지 그니까 너무 여캠들을 너무 뭐 시발 가슴 까고 지랄평한다 별평사 맞는다고 뭐 어그로 끌고 저는 어그로 끌어본 적 나 너 방송하면서 어그로 끈 적 있어? 아니요 항상 남순이가 도와달라고 도와주고 누구냐? 세아가 도와주면 도와주고 인호님 제가 몇 번 까지만 좀 미안하게 생각해요 진짜로 근데 그런 거 있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어? 근데 거기서 앞에 지 박그름 지가 챙기고 거기서 하필 인호는 왜 깠어? 아 아 그런 게 아니라 거기서 또 약간 클라스 나누는 거야? 아 저는 그런 썰 아 그럼 인호는 왜 깠어? 아니 그니까 인호는 왜 깠어? 아 왜 깠냐면 그니까 뭐 뭘 했어요 아 넌 가만히 있어 임마! 아 눈썹이랑 아이라인 좀 눈썹 아이라인 좀 눈이 너무 부어가지고 못했고 그 다음은 갑자기 불러가지고 못했고 그래서 오늘도 올 때 제가 허락을 받았어요 에이 그래도 인호한텐 그랬으면 안 됐지 그래도 진호는 좀 적당히 하셔야 됩니다 어? 케이가 그래도 뭘 가져올지 모르는데 어 진호가 뭐지? 뭐? 내 친구야 저 누구야? 어 아무튼 어 알았어 다 보고 다 에휴 근데 그렇게 인호가 어 그게 나쁜 애가 아니거든 인호를 한빵이로 했어요 근데 어 그랬어? 그 뭐야 아이라인 인호가 나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아냐? 어우 좋아하지 어 나 진짜 아니 어 가린이 얘기 되게 많이 하더라고 4강까지 올라갔거든 아니 진짜 되게 한빵 하고 싶어 너는 항상 나는 그냥 제끼 들어와 뭐 하빵? 어? 아냐 아냐 하빵? 아 이상형 월드컵 어 맞아 맞아 오빠 저는 누군지도 몰랐다 알지 내 박가린 왜 몰라 전 바로 탈렷 내 이상형은 아니 나는 이상형 월드컵 진짜 한 번도 안 한 합방 안 한 여캠이야 그냥 일반인 맞나 너는 지랄하지 말고 응 넌 자꾸 한 번도 합방 안 한 여캠이래 너 눈빙한 거 알 수 있어 누구누구를 좋아했는지 그래서 합방 어 누군데 얘기 한 번 해주면 안 돼? 어 어 맞아 아니 가린이가 뭔가 여캠 확실히 그거라 잘하네 얘기해주면 안 돼? 아 솔직히 말해도 돼? 어 그럼 말해봐 나 말하고 갈게 아 왜 그래 어 누구 화장실 가야 돼 화장실 어 어 빨리 얘기하고 봐 아야금 세경 추 야 문 잠궈 아 전혀 존나 감없네 거기서 갑자기 왜 그 얘기가 왜 나와? 어? 어 최근에 합방했던 게 추님 그냥 빛 됐다가 빛처럼 사라지고 그러니까 뭐 세경은 인정해 어 갑자기 어 어 그러니까 지도 그거 안 해 네 갔어요 여기다 아 근데 왜 그런 말 안 해요? 형 딱 이때 타이면서 문 잠궈! 막 이러잖아요 방금 했었어 아 안 했어? 아 크게 말 안 해서 아 죄송합니다 아 근데 타이밍은 기반기 아니다 안에 잠궈란 타이밍이에요 아까 생각 왜 이래 어? 요즘 많이 변했네 형 순차하니까 내가 섭의로 뭐해요? 어 아니 아니야 그냥 얘가 원래 이렇게 말실수라고 이럴 애가 아닌데 진짜 묻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서비풀이 까지 자칭해서 쓸려고 그러고 아 누가 웃겨? 누가 웃어? 너를? 아 그냥 웃자고 말한 건데 어허허허허허허 Alan 아까 셀 것 말은 이유는 나 죽이려고 에이 에이 그거는 아니고 난 아까 티키타카라고 했는데 벌써 죽었어. 아 진짜로? 개념들 일곱 개 도배됐대. 에이 그런 프림 씌우지 마. 나 만약에 아 보니까. 근데 이게 좀 약간 형 나중에 되면 진짜 형이랑 조용히 들어서 아무도 방송 안 할 거야. 이 와중에. 어? 그건 아니야. 어 진짜? 어 그건 아니야. 아 지금 열 개라구요. 후 제가 죄송합니다. 에이 그건 아니고 뭐. 야 내일 위래 거기 단지 가서 무릎 꿇어. 에이 그건 아니고 뭐 임반계를 무슨 개념들이 뭐. 아니 방금 남수님이 저한테 하신 거 봤어요 여러분. 내가 약간 술이 요금 남았다. 마저 마시래. 아 아니 아니 아니요. 마저 마시래. 받지도 않았어 나한테. 야 동수야 메모해. 아 오늘 그대로 양주찬 다섯 병원 이제 여섯 병원 째야. 아니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게 뭐 저는 원래 저기가 많아요. 뭐 괜찮습니다. 지코 형 팬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덩어리들이 붙을 수밖에 없어. 아니야. 야 얘들아. 아무튼 시야 개념 글도 못 본 것 같아. 예? 귀여워. 희대의 어리녀 류시아. 아니 나는 근데 어쩜 그런 거 안 봐. 그래도 그거 재미야. 어 뭐 해갖고. 어 통수야 개념 글 한 번 올려라. 나 개통수가 이제 형 쪽으로. 아니 올리세요. 저의 그. 나 근데 알고보니까. 10초님이. 차라리ya 내. 개통수님이 치코형 직원이면 진짜. 와 우리 천담미녀 복숭. 오 willen 미국 갔습니다. 오 approval. 오 triggers 거 아니야. 한번 남겨서 모른다. it's me. 오오. 아 고겠소네. 어기전 정도는 여기서 하지 말고. 아이고 교회 확실히 다닌 사람이라 아 진짜요? 아 저분 7제도 봤어? 아 못 봤는데 교회 확실히 다닌 사람이라서 아우 그래 남순이가 그래도 끝까지 이렇게 또 잔을 타고 술 존나 세요 아이고 남순이가 한잔 천개 터준다 한잔 하시죠 어 뭐야 아 뭐야 아이고 아이고 오늘 연보성 빙의하네 진짜 어우 연보성다 주령이 더 세네 더 세더 세 원샷은 못해 반바지 아이 그래 이 정도가 어디야 술 타는 것만으로 고생하고 싶어 그치 뭐 봐봐 또 또 아 뭐야 원래 항상 이러면 캥이가 많이 탔는데 그치 제가 술은 항상 탔죠 그치 자리 자체가 끝에가 아니라 중간에라도 막 술 타면 거슬릴 것 같아가지고 음 아니 그럼 도윤이 지금 무슨 생각해? 술 안먹고 술잔 살살 돌리면서 먹고 마지막에 타려고 아아 먹고 마지막으로? 어 나 마지막에 타는거 좋아해가지고 음 쉬운거 같은데 설정 어? 정신 안잡으면 가는거야 아 나 완전 괜찮지 그래 완전 괜찮아? 응 안 되는데 나도 아 취하면은 여러분이 위험해가지고 아우 괜찮아 내 방송 아닌데 뭐 술 버릇이 뭐에요? 저요? 아 저 술 취하면은 일단은 제가 발음이 원래 안 좋은데 조금 더 안 좋아지고 눈이 원래 좀 풀려있는데 더 풀리고 어 제 허벅지를 잘 만지는데 나의 허벅지를 만질 수도 있어요 어? 이거는 아예 그냥 작정하겠다는건데 사실 음 이게 좀 피해주시는게 솔직히 좀 더 나아요 내가 널 꼬실 거니까 다 피해라 저는 원래 남자랑 둘이서 술 잘 안먹어요 아 진짜? 응 그러면 집고행 한번 부르겠네 에이 내가 아니 몇번 불렀는데 제가 좀 아 둘이 삐져 장난해 그게 대답 브리무 뭐 부담스러워서 못 부르겠네 응 어 어 아 왜 patio 무슨? 기독교 뭐 얘기하고 했는데 진짜 목걸이는 십자구 목걸이가 귀걸이 차고 있네? 어 귀걸이가? 아 왜? 노잼 아니에요? 아니 노잼으로 말하는 거 아닌 거 같은데? 아니 아니 우리 원래 또 나름 크게 있어. 십자군 프레임. 루시아님 개념곡 완료됐다니까? 감사합니다. 루시아는 주기적으로 올려라. 철프리카가 아니었구나. 지프리카였구나. 에이 그거는 아니고. 가서 여러분들 좀 이쁜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기 바래요. 여캠은 루시아다. 아니 근데 난 솔직히 많이 시야. 오빠 근데 그 말 들었어요. 어떤 비둘기가 와가지고 오빠가 풍선은 여캠한테 루시아 라떼만 써라. 딱 했다고. 맞아요? 어? 아니 그런 적은 없는데. 어허. 어허. 아 그건 또 아니었나 보네요. 그러면. 한 10마리가 왔는데 10마리가. 어허. 비둘... 마리? 어 비둘기 10마리. 내가 봤을 때는 비둘기가 아니라 그냥 송골맨 거 같은데.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송골맨. 오빠가 일로 오면 안 돼요? 어? 어? 왜? 에이 아니야. 가린이가 센터가 났지. 나 손 찢어져요. 내가 이렇게. 나는 원래 가운데로. 아니 아니 아니. 가운데로 있으면 나는. 오잖아. 내가 칠거야. 아니 근데. 형이 여기로 푸는게. 또 가린 누나가 옆모습이 매력 어필이 될 수도 있어요. 오빠 여기 가는게 맞아요. 형님이 여기 오고. 제가 현우 옆에 가고. 그 다음 도현님 옆에 오고. 어 맞아맞아맞아. 아니 근데 나 그냥. 아니 아니 솔직히 말할게. 오빠. 송골 세화가. 아 그럼 드립 자료가 되지. 아 바꿔드릴게요. 중간에 하고. 아아 에이 드립이지. 아니 나야 뭐 원래. 아니 중간에 안 하고. 아 아 그럴까? 응 그래그래. 아. 주인공 중간에 있어야지. 형순이. 아하하하하하하.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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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말고 자리 좀 바꿔만. 왜요. 어떻게 바꿔. 해달란대로 해줘. 어 해달란대로 해줘. 어 해달란대로 해줘. 어 가려해줄게. 아 나 사진 좀 채우게요. 아니 그.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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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아아아아아아 아 아 빨리 움직여 임마. 그래도 가린이 말 잘 좋겠네. 아 아니 뭐. 아니 뭐. 아니 뭐. 여기? 형사 봤던 사람이라면. 어 아 여기여기여기여. 어 채웠어 많이 못한 사람이. 근데 형제인데 왜 나는. 못 만지게 해줘? 아까 세화는 주장니? 만지겹시지 말. 아아. 아니 만져. 아니 만져 봐. 아니 오빠. 아니 만져. 에이 그건 아니지. 아 치긴 말했는데. 나는 그러면 큰일 나지. 영정인가? 나는 안 돼. 다른 BJ들은 돼도 나는 안 돼. 아 진짜로 둘이는 뭘 해도 감정이 없어요. 누가? 뭘 해도? 진짜로. 만난 여자나 뭐 다 알아 내가. 아 얘는 없어. 얘는 진짜 없고 얘는 다. 있다면 왜? 아 죄송해요. 많이 말했잖아. 만지고 있으면 안 돼. 아 아프리카 순위는 내가 알아. 안 돼 안 돼. 만지고 있으면 안 돼. 둘이 그림도 좋고. 옆으로 조금만 더 밀착해줘. 문화가. 도연이는 보냈나? 아니 사장님한테. 그래? 가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하하 왜 그래. 에이 드립이지. 드립이지. 아니 센터 이렇게 또. 봐봐봐. 얼굴도 작게 나온다. 아 나? 아 그래? 아까 얼굴 이따만하게 나왔었구나. 아 진짜 아니야 여러분. 이따만하게 나왔잖아. 에이 우리야 뭐 원래. 뭐 이렇게 있을 때 한 잔 하자고. 아 예 조심하세요. 어? 그래도 제일 크다고. 아 근데 너무 잠잠하긴 하네. 똥. 아니야 아니야. 왜냐면은 이게. 아 이거 난 맞아 진짜. 그게 아니라. 아 지금도 스타일이야 맞아. 원래 그래. 아 맞아 맞아. 그만 터지는 방송은 꺼야 돼. 맞잖아. 전발람비야? 아 그럼 끄자 그냥. 어? 하이퍼우치가 다 했는데. 아 고생하시다. 어 그래. 끕시다. 아 형님이 또 싫어하니까. 끕시다. 어 끕시다. 끕시다 끕시다. 잠깐 이제 좀 쏘라 이거죠. 형님과 한 10초 딱 세시죠. 응? 10초. 여러분 도와주세요. 1000개. 아니 700개 이상. 아니 그럼 확실히 얘기해. 그동안 안 터지면. 무조건 다 끄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기다렸어. 난 기다렸어. 아 맞아. 나 기다렸어. 10초 안에. 600개? 아 600개. 어 600개. 형이의 10, 9, 8 세는 거예요. 알았어. 3, 2, 1 고. 10. 아니 오빠 천천히 쳐요. 알아서 하겠지. 9. 8. 아 진짜 우리 꺼지는 거 아니지? 안 돼 여러분. 아 지금 딱 재밌을라 하는데. 6. 5. 5. 안 돼. 안 돼. 4. 추하다. 못dar진 쭉 control. 모래시계 뱅키로. 와아아아아아아애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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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AU Michelang님, 하닭님. ителей Dal workflowsõ representation. kuv bub고. 천 개 이렇게 딱 그래도 뭔가 시원하게 뭐야 낭량봉지야 뭐야 방금 아이고 우리 파닭님이 어! 아이 근데 저 새끼 아이디 보니까 납견이었네 원래 예전에는 닉네임 뭐였는지 알아? 김파닭이었어? 어 진짜로? 어 납견이었는데 언제 또 시이브레 MS로 갈아탔네? 심만 개국이다 어 어이구 그래 아 진짜요? 어 진짜야 파닭이 되게 되는 겁니다 폐는 돌고 도는 거니까 어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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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맛 따라가는 거니까 아우 한잔하자고 한잔하자고 아 잘 먹겠습니다 반 섞여도 되나? 아야 먹던 것 같지 저도 오늘 진짜 무리한다 괜찮고 누구 때문에 무리하는 거야? 나? 누구 때문에? 아니 나 때문에 시팔 나 요거라도 살아남아야 되겠어 아우 확실히 변했네 남순이 아 진짜 맛있는데? 어우 그 남순이가 아니구만 어? 오빠가 되게 대단한 보기 좋은 거 같은데? 이게 좀 하려하다 사람 냄새가 난다 그래야 되나? 옛날엔 좀 기계 같았다 그러면 요즘에는 사람 냄새가 난다 아 너랑 안 친해서 사람 냄새 존하나 나랑 한숨 더 통화 보내 아니 방송은 좀 해 방송은 좀 해 이제 부연님 어디 가셨지? 아 걘 집에 보내 아 너무 귀여운데 이제 어? 뭐가? 남순이? 응 남자라 있어 위험하다 했지 않아? 시발 지송님인데 아하하아 아아 아이씨 야 개살꺄! 어 어어 남순이 뭐야? 방송 감 뭐 방송 감각 아 오고이소디야 이런 거 하는데? 하하 남보성이야 오오오오오오오 아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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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하 어 아까 이제 도현이가 자꾸 이제 잘 안 보인다 있으니까 도현이를 가운데 앉힙시다 오 그래 그래 그렇지 그것도 맞지 어 사심 있는거 그 맞지 어? 난 어차피 내 옆에 앉아있었어 옛날부터 에이 그게 아니라 이제 뭔 소리야 야 너 존나 웃긴다 뭐 얘 실드 치는거야? 얘 실드는 내가 쳐 가린아 좀 그렇죠 아 친한 동생이었어 바로 오빠 친해서 시켜요 진짜? 아아 아아 드리기야 드리기 아 아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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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드리기에요 아 뭔소리 했는데 그냥 친해지려고 그냥 이렇게 좀 장난치고 맞잖아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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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잖아 그럼 너는 이래야지 좀 약간 격이 없이 너는 아들 좀 맞자 맞지? 우리 아들 그럼 누나랑 저랑 생각하고 올게요 왜요 왜냐 누나가 잘 안보여 감정이 안 바뀌었어 누나가 잘 안보여 아니 그러니까 좀 이리로 가까이 와 내가 옛날에 클럽에서 봤는데 되게 잘생겨졌네 뭘 했네 나는 맨날 했어 머릿살 바꿨어요 아 진짜로 아예 안나오는데요 내가 안나오도 돼 누나 이리로 와요 내가 볼 때 근데 여기서 술 30분만 더 먹잖아 다 뒤진다 근데 그게 인방 아니야 30분뒤 칼춤이다 오빠 우리 진짜 싸우지마 너랑 나랑 왜 싸워 공중재비 이빨에 놓고 여기서 근데 손 고생 진짜 안했나보다 그래서 우영했어요 손이 왜 부들부들해 여러분들 저도 있어요 저 보이시죠 보여요 드립도 안받아지고 혼자 찍으러 저 여기 있어요 너무 귀여워 저는요 네 드립이 여기서 안 먹힐지 몰랐어요 근데 지금 제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취급 이거 다 거짓말이죠 아 아 아 아 나 이렇게 돼버리네 아 제일 웃기는데 아 제일 웃기는데 내가 봤을 땐 그냥 이렇게 풀 게 아닌데 어 왜 이게 이쪽 방향으로 가지? 뭐 어떤게요 어? 아냐아냐아냐 아 알았다 어 뭔데 이 자식 집보다 조금 웃기면 안 받아 에이 그거는 절대 없지 조금 이제 세맨 올라온다고 아 아 잘생겼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고맙습니다 최민 누나 여기서 이제 웃기면 진짜 빚 받을 수 있지 않나 맞네 자기 쪽에 조금 시사 안 쏠리면 안 받아주는 거 이제 알아 아 그런건 아니지 어 근데 나는 오늘 느꼈어 이 자리하고 아까전에 컨텐츠하고 오늘 비스티보이즈 회식 했거든요? 차라리 거기보단 여기서 이런 취급 다 한 게 낫네? 그건 당연하지 마. 나는 너가 이제 이렇게 내리막 탈 거를 언제부터 예상했냐? 너네 집에 수비 많이 자주 부를대. 아니 난 동생으로 잘 됐으면 해서. 아니 이 새끼 방송 내려놨구나? 아이고야 방송은 정으로 하면 안 돼. 어? 남순아 맞잖아? 아 그건 맞죠. 그건 진짜 맞습니다. 정으로 하다가 가졌다. 아 그거 맞아. 나도 여기서 좀 냉정해져야 돼? 에이 그럼. 아 니 매력이야. 어? 섭이가 누가 엮어하는데? 아이 몰라도 돼. 아이 몰라도 돼. 아이 몰라도 돼. 알 필요도 없어. 영민이 알아봐. 어? 영민이. 피제 영민. 내 앞에서 그 새끼 얘기 안 하면 안 돼? 또 뭐 있어?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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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아 진짜 저 몰라서. 아니 아니 아니. 아 진짜. 아 죄송해요 여러분. 아 진짜로? 나 진짜. 나 진짜 몰랐어요 여러분. 뭔데? 뭐 있어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왜왜왜. 아니 아니 내가. 의자가 노렸어. 싫어하는 애라. 알지? 진짜 몰랐어. 어? 알지가 아니라 뭔데. 아니 아니야. 근데 가린이는 일부러 알면서. 저 진짜 몰랐어요 오빠. 알면 사람의 스타일 아닌 거 알지? 맞지? 나 진짜 몰랐어. 나 울. 눈물 날라 그래. 나 진짜 몰랐어요 진짜로. 울러. 인반게리들 뭐라도 안 봐요. 울어. 진짜? 진짜 몰랐어. 아 진짜 영민이 형 뭐 이런 거 아니지? 진짜 몰랐어. 영민이 형 뭐 얘기. 쉽게 할 수도 있죠. 앞으로 안 하면 되죠. 앞으로 안 하면 되죠. 준규가 얼굴 살짝 안 보여. 살짝만 내가 뒤로 땡길 수 있어. 조금만. 아 그럼 현우가 나오고. 어 나 이 정도면 돼. 이 정도면 괜찮아. 그래. 알았어. 남순이랑 K 둘 중에 한 명은 포기하자. 뭘요? 진짜 몰랐어요. 진짜 여러분 진짜 몰랐어요. 진짜로. 아이씨. 왜. 남순이는 알아서. 아니 K는 알아서 빠지는데. 아 저는 괜찮아요. 저는 뭐. 아니 형님. K는 괜찮다는데. 아니 여기서. 저도 여태 하다가 쓰니까. 저희 다 섭이처럼 웃음벨이 안 울려요. 뭔 말하면 웃어야 돼요. 아니 아니야. 왜. 아이고 우리 노래인님 알았던 게. 아아. 하이세용님. 하날뻔 다 쓰니깐. 먹으라고. 감사합니다 형님. 역시 역시 역시. 어 맞습니다. 하지면 안 된대. 아 완전. 다 보여야지. 다 보여야지. 장난치는 것 같아. 아 이거는. K가 아니고. 그럼 오빠 이거 먹어요. 아. 이게 질질한데. 몰라 그냥 먹어. 아이고 동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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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확실히 알았습니다. 오늘 숨먹방으로. 나 진짜 몰랐다 얘들아. 와. 집박이 형들도. 욕해도 나 안 봐. 이만큼. 아이고. 근데 여러분들. 남순이랑은 오늘 뭔가 모르게. 아니 말하고 먹게. 오늘 가왕대전을 같이 하면서. 남순아 더욱더 끈끈해진 것 같다. 예. 와. 그러냐 안 그러냐. 그러니까 형도 너한테 편하게 계속 던지는 거야. 우영재. 아직 난 잘 모르겠는데. 아이씨. 존나 멋있다. 박현. 아니. 어차피 뭐 이씨야 이럴 것도 없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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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지. 아이씨. 아이씨. 너 방금 욕하신 거 아니야? 쌍욕 욕은 했지 그냥 니 이름은 남가가 아니었어 니 이름은 다섯 글자였어 남가 그 새끼? 맞잖아 형님 한참 그럴 때 예전에 옛날에 1일 2, 3년 새가 왜 이렇게 요즘 드립감이 죽었어? 왜요? 아니 아니 그래도 예전에 저는 그냥 웃자고 한거지만 예전에 그래도 나름 아프리카 3대 드립프하면 지코 연보 새야 불리던 시절이 있었는데 아이고 입꼬리도 안 움직이네 오 알겠습니다 형님 뭔 말할 때 저 오늘 자꾸 혼자 웃음을 맺히고 했는데 이제 없다 해보자 나만의 방법이 있어 나만의 방법이 있어 저는 오늘 왔을 때 이 생각이었어요 오늘은 형한테 치고 들어가자 응 똑같이 할게 어우 근데 뭐야 이거 남순이가 뭐 이렇게 하면은 시아가 같이 이렇게 곁들여서 뭐하고 이상한 프로그램 시위지 마요 아니야 아니야 너무 보기 좋아서 그쵸? 둘이 사귀면 안돼? 아 갑자기? 아 너무 울려서 어 케이가 안그래? 네 서로 울리죠 아 왜냐면 아 도현아 안그래? 아니 아까 전에도 남지아 종보충이라고 막 채드기 그냥 갔던 웃음 중에 가장 큰 웃음 아니 너무 웃겨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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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우스워? 아니 아니 갑자기? 아 그건 아니지 아 그래? 안좋으면 말도 안해 안좋으면 말도 안해 몸대 아이 여자가 여자야 여자야 나랑 잘 만나다는거 알면서 그래 그래 그치 그러다 또 폭로하겠지 여자한테 잘하나봐 아 그러면 형 어어어 아 아아 아이 드립이지 저도 드립해지려는 건데 어허허허허허 그래 그래 드립편하게 쳐 그 폭로 나오기 전에 내가 형 거 폭로해볼까요? 어 야 하지마라 진짜 나 지켜주고 싶다 하지마라 어.. 비지리끼리 이렇게? 어? 왜요? 아 진짜 오늘 뭐가 터지면 대박 터지면 안돼 아니 좀 얼얼하네? 그래도 믿었던 그래도 동생인데 뭐 여기서 폭로 대전을 하자 아 오빠 좀 당황스럽네요 여러분들 그래요 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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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 아 나는 괜찮아 안괜찮아요 근데? 나는 뭔 폭로를 다 해든 공공이 흔들리죠 예! 여러분들 예 저는 개새끼 맞습니다 어우!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냥 개새끼로 살랍니다 난 그만 만나면 돼 지꺼야 진짜 그러면 길어기 아빠 되고 싶어요? 아! 나 겁나 완전 됐네 죄송해요 아하! 왜요? 다 좋겄뉴 아 왜요? 아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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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아니 내림말에 돌잔치 형님 그래도 이 개새끼는 어 여자 대신 풍을 선택한 새끼예요. 아니 근데 그거는 맞지. 이 새끼 여자는 꽃자예요. 불쌍한 새끼입니다. 꽃자 보고 싶다. 하지도 못해요, 이 새끼. 잠 오세요, 형님. 어? 아아, 이게 좀 약간 스마트해 보이는데. 귀여워, 귀여워. 근데 왜 원래 페그리 사관학교 있었잖아요. 아, 그치. 근데 왜 페드립. 페드립 되게 좋아해. 아유, 아까 뭐 쭉쭉 했는데. 한잔하자고? 어? 한잔하자고. 근데 저 여기 안 끼면 안 돼요? 어? 그냥 둘이 너무 예배를 많이 하셔가지고. 아, 귀엽다. 그냥 집에 가. 어? 아, 집에 가. 아, 진짜 가요? 꺼져. 아, 왜 그래. 끝까지 물어야 돼. 끝까지 안 돼. 정색하잖아. 물려. 그렇지.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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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원래 하고 싶은 사람한테 하는 거지.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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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가면 나도 갈 거야. 어? 진짜요? 응. 저 나한테 옛날에 했던 말인데. 아유. 아유. 갑자기. 갑자기. 아유. 아유. 음. well. 아유. 아유. 어우. 어유. 그래서 오늘 남순이 70% 많이 보네. 아유. 그런데 형도 없어도 방음이 덜어낼 것 같은데요. 어유. 좋아 좋아 남순이. 평균 바중 3대3입니다. 아유야 진짜로? 뭐? 더 괜찮은 그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냥 유분담 빠져라. 아 그것까진 안 했는데 막.. 정답. 아 정답? 드립이지. 아우 맞지 맞지 맞지. 오빠 드립이지. 남자 셰프 왜 진심으로 들리냐? 아 어떤 거예요? 갑자기 셰프한테 지금 손길 뻗치는 것 같다? 아니 아니 남순이랑 뭔가 가린이랑 이렇게 한 얘기가 진심 같고.. 아 그러면 안 돼 오빠 진짜. 오빠는 지코니까. 아이 아니야 넌 가린이잖아. 알아 되게 배려해 주신 것 같다. 어? 아 왠 줄 알아? 네. 그냥 너니까. 나랑 뭔데. 아 그냥 가린이니까. 그러니까 배려주는 거야? 어 그럼. 아 씨바 어디서 웃어야 돼? 아니 아니. 그거 맞지. 아 눈이 안 맞아 진짜. 에이 우리 또 인정해줄 사람은 또 인정하는 게 눈이 안 맞아. 아 진짜 오빠?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어 뭐. 올라오는 길. 총 1위. 에이 그건 아니지. 아 진짜 웃을래 진짜. 그건 아니지. 나 진짜 돌잔친데 진짜. 크게 선물하려고 그랬는데. 차고 있는 거 뭐야? 아아. 아 근데 오빠. 풀어봐 오빠 풀어봐. 차고 있는 거 봐. 아 이런 거 되게 싫어. 아이 알았어. 아 시계 뭐 있어요? 어? 이거 브랜드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아. 나 이거 똑같이 사줄게. 아니야 아니야. 아니 단추가 꼴려는 거. 아 원래 오빠 상남자라. 네 이거 똑같이. 이런 거 좋아해. 똑같은 거 사드릴게. 약속 여러분 약속. 돌잔친데 입으실 거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 이거는 그냥. 오빠! 제가 브랜드 한 번 봐도 돼요? 아 이거 맞춘 거야, 맞춘 거야. 아 맞춘? 어 진짜 맞춘 거야 이거는. 제가 브랜드로 사드릴게요. 어 이건 맞춘 거야, 저. 브랜드 이 색깔로 사드리면 되죠? 아 죄송해요. 브랜드로 이걸로. 얌! 아이 아이 하지마. 아니 형 여기 뭐 있어요? 잠깐만 나와봐요. 아하! 뭐 하는 거야 이마. 아니 근데 진짜로. 아니 형 여기 여드름 있어요? 잠깐만요. 아 하지마. 얘 왜 이래. 아 싫어. 그냥 죽겠네. 뭐하는 거 못하네? 브랜드 얘기하고 갔다 왔고. 아 남준아. 예? 왜 계속 드립 대잔치로 갈 수 없어? 사이즈. 한 번씩 이렇게 우회해서. 사이즈만 말해주세요. 아 110. 상남자는 110이지. 아 10벌로 막 그냥. 어? 엑스라지. 엑스라지. 엑스라지? 아 됐어. 아 됐어. 아 됐어. 아 됐어. 브랜드 얘기하고 있어. 엑스라지. 아니 올라가면 올라갈지. 내려가고 있어. 이상하게. 에이. 에이. 그건 아닌데. 115부터가 개대지지. 엑스라지. 엑스라지. 115면 사이즈가 뭐죠? 그러면. 115면은 트리플엑스지. 엑스라지는요? 어. 트리플엑스라지. 아니 둘이 같이 사러 가는 방송하면 되지. 에이. 그거는 어. 해요 해요. 갤러리아 가세요. 모르겠어요. 에이 갤러리아. 이렇게 서버 큰사람이라. 아니야 맞춤이야. 대가리아 안보여요. 뭐야. 아니 머리가 안보여서. 지금 방금. 어. 지금 방금. 어. 의자. 의자. 어. 뭐야. 아. 감사합니다. 불고기 형님께서. 물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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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물고기. 왜 불고기 아니고 물고기. 물고기. 와. 물고기님 감사합니다. 아. 갑자기 불고기가 땡겨서. 물고기님 욕해주세요. 씨발. 10만개 채웠다. 와. 감사합니다. 아. 아 씨발. 공중제비 도는 거 보니까. 진짜 치고 싶다. 아. 아. 쳐. 아. 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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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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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오늘의. 순아 나 이럴려고 온 거 아니잖아. 이럴려고 왔잖아. 왜 나한테 자꾸 별풍 프레임 씌워. 한 마디만 할게요. 나 뒤지세요. 오늘은 그럴 일 없어. 오늘은 미소누님이 집에 들어오면 딱 말할거야. 미소야 나 오늘 10만번 개 받았어. 그래 오늘은 수고했어. 뽀뽀뽀쪼. 진짜 절대 그런거 없어. 왜요? 그냥 오늘 옆에 박가린... 뭐 무슨 건더... 뭐 그년들이랑 좋았냐? 아 진짜요? 아니 다들 못 봤구나. 아침에 쫓겨나는 방송 못 봤구나. 우리는 풍선 개수 그런건 아예 상관없어. 아침 여우씨니까 그때 오빠 귀 쫄딱 맞으시면서 2000명 보시더라고. 나는 근데 안 그럴거 같아. 내가 만약에 BJ이지만 아 내가 BJ네 그럴 수도 있어. 결혼했는데 내 남편이 남자 BJ인데 학방하고 이런거에 대해서 나는 그냥 뭐... 근데 그게 BJ라서 이해할 수도 있지. 근데 BJ나 언니. 근데 내가 카톡을 땄는데 개인적으로 연락했어. 그럼 좋대지. 아 그치. 달인아. 왜요? 아 나랑 시작할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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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마인드가 좋네. 마인드가 정말로. 그래 3370이 터졌는데.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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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물고기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돌고기님 아니야? 물고기님. 아 물고기. 어 좀 먹어보여서. 아유. 아니 같은 사람들끼리. 그냥 물고기 형 쏘지 마십쇼 이제. 맞아 맞아. 일부러 그것도 드립이야. 근데 물고기가. 어 드립이야. 저분이 진짜 준규를 좋아하는 남자 팬이야. 아 진짜? 진짜? 나 존나 고마운 동생이야. 나보다 동생이야. 동생이야? 동생이야. 나는 준규를 끊을 수 있을 것 같아. 에이 그건 아니지. 누나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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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아니고. 갑자기 오빠가 왜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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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오빠가 왜 아니야. 어? 가린아. 어? 넌 내껀데? 아 아 진짜 드립이야 드립이야. 어? 어? 아 아 아 아 되게 추했어? 어? 아 솔직히 말해봐. 아 그래. 아 여러분들 다 드립이잖아요. 아멘. 아 에이. 좀 땅가 상탈어요. 진짜? 질투한거 아니죠. 어? 질투한거 아니죠. 너 난 나를 낳았어. 아이고 갑자기 뭐 드라마 주책을 같은 생각나네 어. 어떤거야 드라마. 이것이 그래. Your dad. 내 나를 아프게 하니 에이 여러분 나이 진짜 드립이죠 저런 거 없으세요? 진짜 웃기다 진짜 이글이글 이글이글 대박이다 정신 잡아듯이 아 진짜 그만 먹어 넣어 형은 왜 안주를 김치만 먹어? 아니 이거 무말랭이면 존말먹어 아삭아삭한 김치가 진짜로 밖에서 말없다 왜왜왜왜 대사야 왜 다 술 좀 됐어 여자들 맨날 주먹어봤다가 이런 대접을 처음 받아본거야 야 시X 세상이 그래 이런 대접도 받아보고 그래야 돼 왜냐면 우리 클럽가면 세아가 인기 제일 많아요 세아는 강날들로 가잖아 월클 월클의 월클 족갓네 이게 나 때문이다 뭐 이거야? 근데 대사야 내가 클럽 간 적 있는데 여자애가 과일안주를 가져와가지고 대사님 제가 대사님 팬입니다 이러면서 나 담배한테 피고 올게 아아 진짜 진짜로 진짜로 방송감 없는게 애들은 관심이 없어 그거에 대해서 뭐 아까처럼 일상생활 말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세아 두번 죽음 그냥 나만 아니면 되네 그냥 아니 근데 유독 아니 오늘따라 세아가 불쌍해 보여요? 아니 세아가 신해서 그래 조금 나 우리 세아 다들 이상한거 못 본다고 아? 그럼 그거네? 뭐? 세아한테 연민해적 느끼는거야? 아 뭔소리야 오빠 얘가 나랑 거의 남매같은 사이인데 진짜 오빠 나보다 키도 작아 아니 언제 세아가 이런 나보다 키도 작다니까 아니 얘가 너가 더욱더 그럴수록 세아만 잡아줘 어? 뭔소리야? 그만해 오빠가 죽인다 우리가 아니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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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이제 이렇게 두텁네 쪼끄고 오빠도 지금 오빠 네 라인에 들어오잖아 어 잠깐 오빠가 살인을 저지르도 나는 사카바쳐 네 라인에 들어오면 또 두제넘네 네왜 무슨 주제가 네 라인이 뭔데 아니 그러니까 내 사람이 어 그러니까 친해지면 어 요말이죠 근데 형님 말하고싶네요 우리 도연이 취했네 내가 말 좀 해 피어나고! 피하라고 얘기했잖아! 아 그러면 나 하고 싶은 거 있어 도연이랑 한잔 할래 아 피하라고 얘기했잖아 한잔 할까요? 한잔 할까요? 한잔 해요 피하라고 얘기했잖아 먹고 죽어! 죽어 죽어! 너 이제 시야 없어? 이제 시야가 옆에 있는 줄 알았어? 아 우리 시야는 선생님 미드충이에요 미드충 아 아니야 아니야 오빠 맞아요 저 선생님 미드충이에요 미드충 아니야? 아니야 세야는 좀 미드충이라기보다는 눈이 정말 낮아요 야 그거는 아니지 아 진짜 정말 낮아 근데 너 세야 오늘 왜 그랬냐? 왜요? 아 나도 남석이 가왕대전 하기 전에 대기실에서 뭐 한 한시간 가까이 기다렸어 네 그래서 이제 너랑 인어 방송을 막 봤어 아씨 안 그래도 그렇지 뭐 인어 게스트까지 뺏을라 그래? 뺏은 거 아니고요 아 그런 거 아니래 오빠 처음부터 못 봐서 그러겠지만 근데 이거 냄새 하나도 안 난다 인어가 게스트인지 모르고 원래 제 인터뷰 나와도 세순이라 해가지고 번호를 알려줬어요 오빠가 아프리카 제일 좋아요 해서 강남 성계 프레임이 씌워졌는데 재밌어서 보이스톡을 했는데 인어랑 방송을 했다고 말이 나온 거예요 아 그래? 그래서 인어도 방송을 이제 좀 차니깐 그걸 주고받고가 된 거예요 형님 에휴 좀 아무튼 세야 좀 인어한텐 그러지마 근데 시바 인어보다 세야가 낫지 아 저 인어랑도 시네요 베프라고 사 아 베프지 근데 나 아 인어님 괜찮던데 나는 근데 케이야 상도가 있는 거잖아 어? 누가 상이고 누가 아니 그래도 이때까지 세야가 해왔던 게 있는데 세야는 누구 빨리 받아서 큰 게 아니야 에휴 그래 그래도 상도가 있고 이제 좀 이런데 그건 아니지 아이 그래도 형이 세야랑 자꾸 비교하면서 이γεν이 아니 우리 진짜 박살 난다 오늘은 세야가 잘못했어 어? 우리 박살 난다 그래 안그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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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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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ㄴ까? 어? 지껏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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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방송 망하는 건 안 기다릴게 어? 어? 니가 죽는거 기다릴게 난 진짜 지코 형 죽잖아 가서 육개장 먹방 할거야 괜찮아 그건 진짜 괜찮아 오늘같은 좋은날 동선좀 쏴주세요 좋은날 세야랑 나 드립인거 알지? 아니 아니요 아빠 아까 뭔가 그러길래 이렇게 드립으로 승어할라고 아니요 형 제가 세야랑 제일 친한 친구잖아요 맞아 진짜 피셨어요 전 진짜에요 아 그걸 아니지 그럼 드립인데 어쩌라고 어? 트릭형 뭐야? 나 오형 오형 이런거 아니지 아 드립이야 그럼 그걸 못받아? 왜냐면 세야가 이 논을 평소 신경 썼거든요 아악 맞아 야 너 손을 줄이거든 아악 진짜? 뭐 아이씨 맞아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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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제일 친한 친구는 전 남순이에요 아아 나는 제일 친한 친구 지코야 아니아니아니 그렇게 생각해주면 고맙지 오케이 개기야 우anco 오빠는 무슨 형이에요? 엉? 다 5형 아 진짜 5형 아아 도현이는 무슨 형인데? 나 AB 형이예요 진짜 나도 AB 형인데 아 진짜 둘이? 나도 AB 형이었 나도 AB 형 맞냐고 그치 AB 형이 약간 알죠 나녀들이 생각할 때 약간 어? 뭐야? 담배한테 구석에서 필라고 아니 씨발 필수도 있죠 아니 지금 쓴 게 몇 개야 아 그런가? 저희 진짜 까놓고 말씀드리잖아요 저희 개인 방송할 때보다 형한테 제 팬들이 더 많이 쌌어요 맞네 잠깐 나 또말봤네 나 만개 받았어 나도 만개? 저 오늘 겨우겨우 2만개 채웠거든요 아 남순아 근데 이거 내가 바라고 온 거 아니잖아 장난인데요? 아 진짓바네 진짓하시네 진짓한 거 처음 봐 근데 너까지 거들어? 아 나 거드는 거야? 아 미안해요 아 근데 도연아 애들은 모르겠는데 너는 만만해 근데 직공연이 그거 느꼈어요? 아까 분뇌 오는데 얘 냄새 안 난다고 했는데 향수 뿌린 거? 아니 아니 나 아까 왔을 때도 얘 도연이 왔을 때도 얘 아 진짜로? 얘가 냄새 안 난다고 들어올까 냄새가 엄청 많이 나오네 잠깐만 한번 맡아보세요? 아니 개새끼 아니 아니 왜 이게 왜 개새끼야 아니 그게 아니라 개새끼잖아 아유 아유 진짓바네 아 방송 전 형까지 잘못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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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짓이네요 아 그런거지 아 그냥 오늘 이 냄새만 맡고 싶다 아 어어어 안자고 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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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류시아는 왜 이렇게 밑에 뭔가 눈물 요 메이크업을 해서 그런가 그게 집 자게 만들고 싶냐 아 아 맞지? 맞지? 없는게 더 이뻐 아 그래? 아니 요쪽 라인들은 다 이거를 하더라고 나는 이게 너무 별로던데 아니 근데 있는 것도 나름 매력이 있어 근데 없애야 돼 내가 왜 하는거지 그래도 다 떼볼게 나 떼보고 말해줘 아 잠깐만 허락 맡아 현우한테 아 왜? 현우한테 줘라 야 남순이는 현우한테 줬다 현우 아니 왜? 왜왜왜왜왜 어 그래 남순이는 어때? 어 어 어 어 아 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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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생이 또 패시브 나왔어요 아니 아니 패시브야 패시브? 이게 왜? 이게 왜? 왜냐면 지금 사사분기기 때문에 필삭이 들어간다 사사분기야? 아 치즈는 지금 딱 막바지 이제 그래? 어 이게 그렇게 이상해 이거 되게 딱 트렌디한 것 같아 얘한테 물어봐 난 이쁜데?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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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오오오오오오오오오 채팅창이 난시아존동 나오겠네 바로 나오iet다 보는? 한 사람한테 입ば보면 되지 뭐 그래서 넌 누구한테 입법하고 싶eta 갑자기 도현이 지금 그래 개인적인 입장이야기가 한 거야 네가 들어올 상황이 아닌데 inteiro온 건 아니고 주제도 모르고 除상학교 으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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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aduation 저거 붙여! 씻고 어깨 삽니다! 미소영님 스님, 칼 부엌에 썰고 있겠는데 도마? 에이씨 그건 상관없지 우리 그런 거 신경 안 써 딱 보였다. 시아는 지금 남시아 존버 나오고 가린인데 게다가 케이랑 붙어 있으니까 한 명 딱 남네? 에이 그건 아니지 아니! 대세야 이노 불러줘 왜왜 갑자기? 방금 드립은 좀 베프닝 나도 받아들이가 김치가 되게 맛있네 인호야 보고싶다 방금 드립은 인호가 제일 잘 쳤을때 드립이 이거일까 드립하고 해서 난 자신감있어 아 우리 녹음사 너무 무시하네 해도 되잖아 근데 어떤 한새끼 선물 400만 째 받았다고 존나 똥꼽 받는다 아 시바 차 사줄게 나 진짜 차 사줄게 아 그래도 그저께 받았잖아 그저께 받았잖아 되게 신나 보이시던데 아 근데 그게 되게 좋은게 오늘도 여기 남순이랑 집에 오기 전에 그거 타고 위례 한 바퀴 돌았어 근데 이거는 애는 별로 타면 어 이거 뭐지 유모차가 더 재밌는데 하면서 약간 애가 표정이 없어 근데 타고 다니는 아빠 엄마가 재밌어 아빠 엄마가 되게 뒤에 뭔가 퀵보드 탄 거면 되게 재밌어 뭐 하나만 얘기해 줘도 돼요? 인호야 그거 3일 간다? 아 왜냐면 또 지코인이 나한테 돈을 근데 아니 진짜로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들 근데 걔는 형한테 그 정도 해도 돼 솔직히 세하 화났어? 어? 세하야 왜 그래 근데 오빠 여기 나랑 오늘 뭐지 또 케이랑 나랑 남순이랑 세아랑 다 합친 거였어 루시아랑 오늘 방송 알죠? 다 합친 거 보다 오빠가 진짜 더 많이 받았어 아 시발 똥이 많네 다 합쳐서 왜 그래 진짜 펫트야 지코 형이 그만큼 이겨 언니 언제 얼마 가겠다고요? 3만개 내가 초대에서 봤어 그럼 자기 왜 그래 그냥 괜찮아 이것도 내가 얼마 야 얼마씩 오빠가 얼마나 사놨어 아 시발 이거 봐 너 50만원 쓴 거 같은데 나도 못 받았어 아 진짜 미안하게 왜 아 진짜 미안하게 왜 넘난 서비인호 옆에 있다보니 여기 있으니까 다르죠? 언니 언제 검사 아니 그니까 지코 형이 말하는 건 무조건 법이잖아 우리는 딱 우리만의 색깔이고 뭐 그런 게 있잖아 프라이드 같은 거 있잖아 아이 뭐 안되나나 오빠 밀어주려고 왔는데 알겠어요 형 진짜? 어 난 밀어주려고 왔어? 난 얘네 둘이 밖에 방송을 안해 오빠 원래 아 내가 월커드 그건 한자 없어 한자 없어 나는 처음 보면 좀 나랑 되게 친해져서 피곤해 아니 근데 그 사탕 나 주면 안 돼? 어 먹어 아 오 아니 나 잘못한 거 아니야? 아니야 나 사탕 먹고 싶었어 나 진짜 잘못한 거 아니야? 그러면 오빠 죄송했잖아 고생했잖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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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지 괜찮아 아니야 아니야 어 오 진짜 누구야 맛있게 먹고 있는데 어우 진짜 맛있어요 나 사탕 다 진짜 한 몇 년 만에 먹는 거야 응 진짜 맛있네 역시 지코 형이다 맞다 원래 아침 8시는 지트콤이거든 그치 갑자기 어 진짜 갑자기 에이 그건 아니지 오늘 왜 그래? 어? 왜왜왜? 오늘 무슨 일 있어? 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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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문제 있는 거 아니지? 아니야 아니야 아 왜왜 움직임 좀 조심해주면 안 돼? 다 했어 어 어 좀 되게 불쾌 그렇게 크진 않은데 되게 불쾌하네 그렇게 크진 않은데 근데 갑자기요? 아니아니야 캔디 못 사탕 갖고 캔디? 근데 형 존나 빤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아 진짜 맛있게 드시네요 원샤 원샤 어 난 먹었어 애가 해주려고 그러라고 아 진짜 사탕 진짜 오랜만에 많이 먹거든